한글자막 by 박진희 그 누구도 쓰러지지 않게 다시 뛸 준비가 되었다 영화일된 Free 결국 세상은 우리들의 이야기다 사람들은 다 저놈이라잖아 우리가 느꼈던 고통이 결국 피어사리됐잖아 우리 미쳐지려는 칼바람 다시 저 하늘로 날아봐 이젠 거쳐야 미쳐야 We still alive to 날 따라와 Free는 대답해 세상에 속하면 누가 우릴 대표해 We made it back, 일단 말할게 우린 강의실 때를 always 이거 청춘들의 독백 우린 강의실 수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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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